토끼입니다. 그래서 깡총 이 소리만 낼 수 있구요. TIO팀은 고양이에요. 그래서 냥냥 이 소리만 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K-POP 제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구요. 모르면 패스 하세요. 자, 어느 팀이 먼저 해 주실까요? 토끼 먼저? 고양이 먼저? 고양이 먼저 하겠습니다. 고양이 먼저. TIOT팀은? TIOG님. 잠깐만. TIOG팀. TIOG팀님. 이렇게 양보하실 거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원래 먼저 이긴 팀 하는거에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TIOG팀. TIOG팀? 나가서. 오늘 사실 T가 많아서 헷갈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원래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TIOG팀 무대로 나와 주시구요. 제가 스케치북 넘겨 드릴테니까 여기서 진행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TIOG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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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TIOG팀. 그럼 TIOG팀. 큐트하게 스피디하게. 게임 진행해 볼게요. 시작! 파이팅 해야지. 정답! TIOG팀. TIOG팀. 잘 맞췄네. TIOG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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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패스하세요. 패스. 패스. 뱅뱅뱅.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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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캔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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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TIOG팀 총 6문제 맞추셨고요. 맞추셨습니다. 자료로 돌아주세요. 좋습니다. 이번엔 TIOG팀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면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토끼 쓰시면 됩니다. 아 예뻤어. 예뻤어. 귀여워. 잘 어울리네요. 귀엽습니다. 숭준씨는 다음 스케치북. 다음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준비됐습니까? 네. 화이팅. 깡총입니다. 이건 깡총이에요. 깡총. 자. 큐트앤나 스피디하게 게임 진행해 볼게요. 시작. 깡총깡총 깡총깡깡깡깡총깡깡총깡총. 스포샷. 깡총깡총깡. 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 issimo. 첫눈, 뭐 네. 좋습니다. 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캑총깡총깡총깡 dat 폐스입니다. 피스. 깡총. 어어. 옷장관ight네 . 깡총깡깡총깡총깡총킥. 깡총깡총깡 Baz. 깜총 깜깜깜 깜총 깜총 깜깜 패스 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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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깜 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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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들어 깜깜깜총 키워드 이소 진짜 깜총을 쌌네요 깜총 깜총 시맨유 마이크 так 파이프 completed 몇를 몇 runtime 자리를 돌아 chew 이렇게 에서 두번째 대결 큐트 스피드 게임 총 여섯 문제를 마친 T.I.O.T. 팀의 승 했어 티오티입니다. 티오티 팀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리의 비결. 저희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렬함과 큐티였잖아요. 사실 티오티한테도 엄청난 귀여운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도 엄청난 큐티가. 티오티 팀이 다섯 문제 맞췄어요. 완전 접전이었어요. 근데 깡총깡총 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 다 깡총인 걸 알아듣으라고 사실 우리 멤버만 봐도 외국인이 이거 케이팝을 맞춘 게 쉽지만은 않은데 깡총깡총 길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살짝 배가 보였는데 괜찮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복근이 뭐였죠? 있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바로바로 케이팝 재력왕! 이번 티 중에서 터프. 남다른 터프함이 필요합니다. 풍선 터트리기로 팀의 체력과 단결력을 확인해 볼 건데요. 멤버 한 명은 고정이고요. 나머지 멤버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멤버를 껴안아 풍선을 터트려주면 되는데요. 총 열 개의 풍선을 더 빨리 터트리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와우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어느 팀부터 도전하겠습니다. 어느 팀부터 도전하시겠습니까? 이거는 T.O.G한테 바로 도전하시겠습니까? T.O.G 근데 고정 멤버가 있어야 하는데 고정 멤버를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하루도가 하겠습니다. 화력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역시 아까 에너지 폭발! 에너지 폭발! 에너지 폭발! 에너지 폭발!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에너지 폭발! 파이팅! 응원해 주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다쿠토 간박스! 다오다가 다쿠토! 다오다가 다쿠토! 여기서 고정 멤버를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고정 멤버를 가시고 여기서 멤버들이 다고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빵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알겠어요. 이거 할 때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좋습니다. 안텐! 좋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출발해서 터트려야 다음 멤버가 출발 가능해요. 동시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T.O.G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시작!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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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이 굉장히 탄력이 나와 좋습니다. 다쿠토니 타쿠도! 우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풍선 해봐요 다른 풍선 괜찮아요! 괜찮아요 타쿠도 게임 타이좋 좋아요 타쿠도 왜 게임 있어요? 라이브 데스카 괜찮아요? 싸우는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죽을거 같은데요 해봐요 손가락 가보여 베리 내밀어봐요 얼굴 주시면 괜찮아요 드디어 죽었다 그네기 맞아 다음거 출발 그래 아이템을 이용해봐 괜찮아요? 얼굴 조심하세요 자 2 아이고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이 풍선 터뜨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1분 30초 1분 30초 만에 1개 성공했는데요 그래도 TOG의 열정은 200점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와주세요 와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아이돌 라디오의 풍선은요 이렇게 튼튼합니다 너무 튼튼해요 근데 이게 케이팝 체력왕이잖아요 풍선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TIOT님들 보셨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정성들과 운동을 더 많이 해서 몸이 더 튼튼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TIOT님들 무대로 이동해주세요 보정 멤버는 그러면 어느 분이죠? 저희 TIOT의 중심 좋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포락포락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TOG님들 옆에서 봐줘요 하고 등에 동에 신박한 방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가겠습니다 시작 민상 오 진imos 공격 괜찮아요. 팀워크를 보는 거니까요. 괜찮으세요?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이긴 거 왔으니까 지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분들 왜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해. 예찬이만 못해.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예찬이 좋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멤버들은 자리로 돌아와주세요. 저버렸어. 이거 배 아픈데? 케이팝 체력왕은 더 빨리 풍선을 터뜨린 TIOT 팀의 승리고요. 이렇게 해서 TIOT 팀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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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 하드캐리 한 분이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이건 권영이 했다고 봐야죠. 하드캐리를. 넓은 등판으로 하드캐리 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역시 기둥. 등 운동을 빼먹지 않고. 긴장합니다. 멤버들이랑 다같이 잘 단업이 됐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팀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TIOT 팀에게 선물로 아이돌 1의 출연권을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나이스. 수고하해요. 나이스. 축하합니다. 언제나 사용 가능한가요? 컴백 때 쓰는 게 가장 좋은 수행이 아니라 아니면 준현님이 솔로로 나오면 멤버들의 화비아에 언제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댓글에 DJ분들도 풍선 터뜨리기 혹시 가능하냐고 말씀드렸는데 3D 3D 게임의 신이죠. 하나 더 터뜨려 볼까요? 오랜만에 저희 출연했으니까요. 하나만 터뜨려 볼게요. 입니다. Lo'와. 하이. 동환자 팀. 파이팅. 아들. 아. 하이. 고. 솔짐하셨어. 뭔가 대원한 느낌인데 아아. 저게 안 좋아! 뒤로! 아! 네! 아악! 게임 쉰! 저희가 잘하는 거에요 세력이 안되네요 벌써 힘듭니다 이게 티아웃이 팀이 정말 잘하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게임을 하면서 느낀건데 이렇게 두 T.I.O.T, TOG님들이 잘 안 닫히고 마무리하고 끝까지 함께 한게 열정적으로 그게 중요한거지 승리도 축하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대표로 한 분씩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현씨 가세요 아 근데 어제부터 애찬이가 하고싶다고 말했어서 아까 오면서까지도 얘기하고싶다고 로티님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멘트를 정리해오더라구요 아까 오면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로티 여러분 또 이제 라이트 오브 티아웃티 또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 와중에 저희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오랫동안 저희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로티분에게도 한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봐주신 저희 로티분들도 이제 빛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튜유지님들도 그럼 저희도 우리 막내 막내도 스위터시네요 오늘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 주연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같이 라디오를 할 수 있어서 진짜 진짜 너무 갑자기 슬프죠 와요 감사합니다 너무 슬퍼지는데 저희 마음이 너무 슬퍼요 갑자기 너무 슬퍼요 네 가요계의 새싹 TIOT와 TOG TC 가문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오랜만에 DJ 임했는데 궁디씨는 어때요? 어 일단 이 신인분들의 패기가 맞습니다 저희 열정의 불을 또 지펴 주셨어요 정말 에너지 넘치는 오늘 하루 이렇게 정말 잘 봤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저 또 이제 그 되게 패기와 열정 되게 잘 보고 그래서 이제 TOG도 TIOT도 활동 성황리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라디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퓨즈들도 비오는 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돌랑이도 너무 돌랑이들 고생했어요 여기 비 맞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소리 한번 질러 네 그럼 오늘 끝곡으로 트와이스의 티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궁디 앤 3D도 하면 T.I.O.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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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T.I.O.T.가 T.I.O.T.도 라고 해주시고 이어서 T.O.G.가 T.O.G.도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같이 아이돌라디오 사랑해 외쳐주세요 아셨죠? 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궁디 앤 3D도 같이 쓰여있죠 쌤 궁디 앤 3D도 T.I.O.T.도 T.I.O.T.도 사랑해요 아이돌라디오 사랑해 이러지도 못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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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상태만의 이름과 함께 말은 안 돼 Baby 아직 그림 모르는 사이데 아무거나 걸쳐도 아름다워 거울 속 햇둘이 있어 하는 버셔셔셔 이 밤 난 정말 꺾어 내가 먼저 터져 타진분인걸 말건 타진분인걸 나나나나나나나 그 노래가 나오다가 나도 몰래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이미 난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에로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내려고 하면 알수록 자꾸 걸려 왜 자꾸 자꾸 걸려 Baby 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I'm like T.T. Just like T.T. Tell me that you be my baby 어처구니 없다고 해 얼굴값을 못한데 전혀 위로 안 돼 Baby Baby 미칠 것 같아 이 과정에 왜 나는 또 고픈 건데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데 맨 맨 맨 맨 아무 짓은 없는 이면만 따지 종일 앉아있다가 엎드렸다 시간이 People know where you look at Don't cheat cheat 자꾸 찍찍거리고 정말 쉽지 너만 귀찮게 계속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나나나나나나나 곧 노래가 나올 때 나도 몰래 자주 날 것 같아 원할 것 같아 이런 내가 아닌데 I love you so much 이미 난 낙곱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에로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내려가 밀어내려가 사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자꾸 끌려 Baby 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I'm like T.T. I'm like T.T. Just like T.T. Tell me that you'll be my baby 혹시런 나를 할까요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이번엔 정말 꺾어 내가 먼저 타 타질 뿐인가 매번 타질 뿐인가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이미 난 낙곱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에로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내려가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자꾸 끌려 Baby 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I'm like T.T. Just like T.T. Tell me that you'll be my baby